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적을 지정하세요. A키를 눌러 적을 공격하세요. Q키를 누르고 적을 지정하세요. W키를 누르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적 근처에서 W키를 다시 한번 눌러 적을 처치하세요. W키를 누르고 적을 지정하세요. 상호한 스킬을 선택하세요. 이동하여 포탑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세요. B키를 눌러 본진으로 귀환하세요. 미니맵에서 표시되는 지점을 확인하세요. 미니맵에서 표시되는 지점을 확인하세요. 미니맵에서 표시되는 지점은 전진 포탑을 파괴하세요. 전진 포탑을 파괴하세요. 전진 포탑을 파괴하여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전진 포탑을 파괴하여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수능과 싸우지 못해 승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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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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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